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도 멋진 난타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타복은 검사 자가다 원단으로 짜여진 원단입니다 절대 까지지 않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 치마는 가볍게 쉬운 원단을 360도 돌려서 이렇게 드레이프가 많이 지게 이렇게 준비했고요 티는 안에 티를 따로 검정색 스판티로 입었습니다 랩 스타일로 둘러서 입으면 되도록 이렇게 사이즈도 편안하게 준비했답니다 이 케미칼은 검사로 아주 고급스러운 검사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네 요거 허리는 뒤에서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앞에 끈이 길기 때문에 앞에 돌려서 묶어도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면서 어 조금 정돈되지 않는 그런 또 이미지로 뭔가 멋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허리띠는 뭐 뒤에서 묶으면 되니까 사이즈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선에 이렇게 또 멋지게 검사 자가트로 하나 딱 붙여 드렸습니다 요 검사 자가트는 허리띠 안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